이번 해볼 영상은 2020년 2월 스윙 영상입니다. 자그마치 아델을 250 찍은 날이지요. 이번 달은 29일까지 있었나요? 총방통식은 280시간에 19분을 더했군요. 에듀벌론의 책 정립금. 아 잠시만요. 계산 계좌. 에듀벌론 7,140원. 다음이 이제 별풍선 17만 2850원. 하루 평균 한 100개 정도로 받아봤는데. 다음은 광고 수익. 2월 달 예산은 광고 수익인 5만 2,344원. 다음은 투네이션. 아 투네이션을 제가 늦게 신청해가지고. 일단은 90만 6,500원. 다음. 먼튜브의 탑 영상들은 무엇이었나요? 생일기념 1일차가 희한하게 2월 달에 붙어있더라고요. 탑. 위대한 소울. 기억납니다. 그게 수익이? 거의 240달러 정도. 그리고 아행미의 큐브. 그 다음에 오토스티. 유저의 기본. 카오스 혼테일 장사. 안 팔리는 아이템. 팔리게 만들기. 그리고 리턴자. 하트. 요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총 얼만가. 2월 달의 소위. 얼마지? 3339.03달러. 이게 얼마네요? 3339.03달러. 얼마입니까? 397만 6,400원. 6,783원. 총 합쳐보십시오. 5113508원. 어? 아니 이렇게밖에 안되나? 그러네요. 편집자. 145686번 줬고요. 썸네일. 971240. 줬습니다. 그걸 뺄게 해보십시오. 어? 생각보다 왜? 아닌데 이상한데 지금? 뭔가 이상한데. 아! 잘못했군요. 미안합니다. 514006으로 해야되나? 요기서 이상하다는 건 못봤지. 정정. 정정합니다. 6122186원. 아 정정하겠습니다. 4830810원. 끝! 아 이제야 됐군요. 뭔가 좀 이상하더라구요. 이번달 2월에 수익. 2월 수익. 아 요정도 되는군요. 좀 더 발전해야 되겠구나.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식으로 trzebaان석es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